안녕하세요. 오픽도 잘 아는 마리아쌤입니다. 자, 이대로만 따라하면 IM3는 나오는 왕기초분들을 위한 아주 쉬운 오픽 대본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서 돌발 주제로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테크놀로지, 기술 관련인데요. 어떤 신문들이 잘 나오는지, 어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쉬운 답변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두 번 듣겠습니다. 네, 질문은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Please tell me about some of the technologies people usually use in your country. 여러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기술 관련해서 말해보세요. What are some common forms of technology that people use?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And why do they use that? 왜 사용할까요? 자, 그러면 샘플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Most people in my country use smartphones. 자, 저희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요. It is very convenient, 매우 편리하고, and time saving, 시간 전략적입니다. You can find, 당신도 찾을 수 있어요. So, any information, 어떤 정보든지 간에, using smartphones,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anywhere you are, 어디에 있든지 간에, of course, 물론, people can make phone calls, 당연히 사람들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make phone calls. And send messages,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Take pictures, 사진을 찍을 수도 있죠. It is hard to imagine our lives. 자, 이거 lives 아니고 삶, 라이프의 복수용으로 lives를 읽어주시고요. Without smartphones, 스마트폰 없는 삶은 이제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라고 넣으실 수 있으세요.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 번 더 들어보고요. 이어서 한국어 해석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어 해석 들으면서, 음, 이런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거 한 번 더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매우 편리하고 시간 절약적입니다. 당신은 어떤 정보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어디에 있든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스마트폰 없이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두 번 듣고, 또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Discuss how you typically use technology. Typically,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당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논해 보세요. What types of activities does technology help you with a daily basis?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들이, 기술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온라인 쇼핑,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검색해서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집으로 배달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고을 넣어봤는데요. I often buy things online. Things, 물건. 저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많이 사요. I can compare prices. Compare, 비교하다. 가격도 한눈에 비교가 되고요. Different brand, 다양한 브랜드도 비교가 되고. And review, read reviews from Meyers. 후기 글을 읽는다 라고 합니다. 후기를 실제 구매자의 후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All I need to do, 이것만 하면 돼요. Is click some buttons. 몇 개 버튼만 툭툭툭 누르면 To order items.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서 버튼만 누르면 돼요. The next day, 다음날, the product will be delivered to my house. 제품은 저희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렇게 답하시고 마지막, I don't need to visit the actual stores. 이걸 일부러 넣었는데요. 실제 매장을 갈 필요가 없다 할 때 Offline store는 콩글릿입니다. 아닙니다. Offline은 어떤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The laptop is offline. 랩탑이 지금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할 때 쓰는 거고 실제 매장은 Local store, actual store 아니면 그냥 매장, store, shop 이라고 하면 그게 실제 매장이 됩니다. 온라인 매장은 온라인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아니면 그냥 온라인 이라고 하면 인터넷 상으로가 되겠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원하면 선생님 발음 한국어 해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저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자주 구매합니다. 저는 가격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할 수 있고 구매자의 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다음 날 물건은 집에 배달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장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잘 나오는데요. 문제 듣기 두 번 연달아 듣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에서 역시나 경험을 물어봤습니다. 가끔씩은 기술이 제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Tell me a story about an experience you've had when your technology was not working. 자, 기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What exactly was the problem? 정확히 문제가 뭐였죠? How did it affect your work? 당신이 한 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요? What did you do to re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나요? Tell me that story in a detailed fashion. 상세하게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답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줌 미팅 자주 하시죠? 그러다 갑자기 내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 넣어봤습니다. Once, 과거의 한때. 예전에는 I had an online meeting. 온라인 미팅 해봤는데요. Before the meeting, 회의 전에 I got password. 그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다 받았어요. However, 하지만 By the time, 뭐 뭐 할 때쯤 By the time the meeting began, 미팅이 시작하려고 할 때쯤 준비팅 시작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My computer was not working. 갑자기 컴퓨터 작동이 안 되는 거죠. I was not able to access the internet. Access. 접속하다. 인터넷 접속도 막 안 되는 거예요. I had to send a message to explain my situation. 저 지금 컴퓨터 갑자기 안 돼서요. 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It made me feel frustrated. frustrated, frustrated, frustrated. 되게 좌절됐어요. 되게 낙담됐어요. 되게 스스로가 실망스럽고 좀 답답했습니다. 답답했다. 영어로 frustrated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원하는 선생님 발음 그리고 한국어 해석까지 이어드리고요. 이걸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돌발 기술 관련해서 마스터해서 준비, 완벽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온라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비밀번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시작할 때 즈음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